1. 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한 맥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이볼 처음 다루는 칵테일이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칵테일을 다루는 거네요 하이볼 제가 하이볼 얘기하기 전에 협찬이 들어왔으니 하이볼 할 때 좀 쓸 수 있는 어떤 좋은 제품이 있어요. 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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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 티백인데 제가 듣기로는 소주라든지 증류주의 티백 형태로 타서 먹어서 풍미를 향이나 이런 것들을 내주는 티백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는 뭐 좀 새콤 달콤한 종류로 오렌지 베리 뭐 이런 유로 좀 되어 있고요. 오늘 시아가시위원회 한 잔씩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하이볼 특집이라서 저희가 하이볼을 한 잔씩 가볍게 먹으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 마하술이 요술 티백이 딱 들어와서 저희가 한 잔씩 이렇게 타서 마셔봤는데 개인적으로 맛이 조금 너무 좀 은은해 가지고 아쉬울 수도 있는데 또 마시다보니까 은근히 괜찮아요. 맛이 너무 강하면 입안에 좀 텁텁함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색깔 저는 이제 그 딸기 베리류의 그 티백을 선택했는데 색깔이 엄청 진하게 잘 올라오면서 너무 이쁩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얼음잔에 소주를 한 소주 좀 넣고 한 30ml 정도. 3, 40ml 넣고 다음에 이제 탄산수를 좀 넣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먹었거든요. 레알 새콤 요술 티백. 무슨 맛이야 이거? 이게 약간 라임 시터스인 것 같아요. 색깔도 약간 이제 그런 라임 집을 짜 넣은 듯한 그런 색깔이 나오고. 좀 지나니까 3개 좀 나오네. 알콜 부즈가 안 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죠? 오렌지? 오상큼 요술 티백. 오렌지. 그거 누가. 이거는 째꾸러. 오렌지. 그 보면은 각자 라임, 각자 이제 건조된 과일 칩. 그래서 오렌지랑 그 다음에 레몬, 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 칩이 있어서 오렌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이 과일 칩을 넣어줄게. 이게 티백만 있으면은 뭔가 좀 임팩트가 별로 없는데 과일 칩 하나 딱 넣어주면서 이게 가니쉬 역할을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 집에서 하이볼 요즘 많이 해 먹는데 소토닉도 많이 해 먹어요. 그냥 너무 위스키로만 하면 솔직히 위스키 가격이 싸지 않으니까. 또 제가 집에 있는 술이 마침 또 저렴한 술들을 먼저 먹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가격이 있는 술들 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걸로 하이볼 타 먹기 좀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그렇다고 뭐 진이나 보드카 같은 걸로 타 먹기 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먹어볼까 해서 소주로 이제 토닝워터로 해서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살짝 아쉬운 게 있어. 맛이. 근데 요런 거 하나 딱 넣어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 이번에는 소주를 타 먹었지만 저는 보드카. 그렇죠. 보드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하면서 향을 입히는 정도로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뭐 약간 그런 뭐라 그러지. 소주랑 토닝워터 이렇게 판매하는 업장 같은 데서도 같이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소토닉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소토닉.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무슨 소주죠. 과일 소주라고. 이렇게 빠르게 말하는데. 레몬 소주. 레몬 소주. 오이 소주. 사과 소주 뭐. 푸박 소주. 근데 그때 이랬을 때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시키셨어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캔이나 이런 어떤 파는 것도 약간 그런 식의 술들이 좀 많이. 그 편의점 같은 데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를 하나 진짜 팁으로 드리자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하이볼 잔이나 집에서 드실 때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래도 와인 많이 드시니까. 와인잔 같은 거 집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와인잔 같은 데다가 얼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딱 우려나게 해서 마시면. 되게 팬시한 느낌이 있으니까. 예전에 그 제이제이가. 그렇죠. 티키티라고 해가지고. 티키티라고 해가지고. 맛있게 우려내서 먹었었는데. 그때도. 그런 느낌입니다. 임재진. 하이볼 하면서 어쨌든. 파이밍으로 이렇게 협찬이 들어왔는데. 이게 딱 딱 들어왔어. 오늘은 그럼 하이볼. 마지막으로 한번 외칠까요? 시청자분들에게는 안 주시나요? 우리 한바툰씩 다 돌렸는데. 시청자분들. 더 많은 제품을 협찬해 주시면. 답글 뭐 댓글 뭐. 잭프로 멋있어요. 이런 거에 뭐 안 주십니까? 한번 해봐.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브로 잭프로. 마하수리 요실티벵. 이게 아직 시판 됐나요? 이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바스 이후로 이 시판도 엑센트가 좋으신데요? 한잔 했더니 슬슬 올라오는거지. 태클 걸지마. 한잔 했어.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하이볼. 하이볼룩. 너무 맛있죠. 제가 오늘 부제로 딱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우 투 메이크 어 퍼펙트 하이볼. 와우. 바람 좋았어요? 한잔 도와줘요. 어떻게 하면. 오 좋다. 정말 완벽한 하이볼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꿀팁 해봐. 이게 왜냐하면. 바에서 먹는 하이볼이랑. 집에서 본인이 해먹는 하이볼이랑. 맛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어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아 역시 하이볼은. 뭐 업장에서 마셔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하이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줄기님.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볼이라는. 어떤 걸 이제 하이볼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잭 부른. 하이볼. 하이볼. 저는 제가. 제가. 애국교는 긴 잔에 얼음 채워서. 어. 좀. 탄산이랑 같이. 좀. 이상하게 말하면. 맹맹하게. 부드럽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약간. 이자카야나. 이제 일본식 선술집 같은 데에서. 많이 마시고. 가쿠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이볼은. 그냥. 되게 단순해요. 증류주에. 그러니까. 뭐. 막걸리나 이런 술이 아니고. 증류를 하는. 높은. 높은 도수의 술을. 음. 술을. 이제 탄산수나. 탄산음료 같은 것을. 좀 넣어가지고. 마시는 칵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칵테일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어떤 스타일. 같은 거죠. 이런 스타일. 하이볼. 칵테일의 어떤 타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바 같은 데를 가면은. 이제. 위스키에. 뭐. 탄산수를. 약간.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그런 형태가 많고. 뭐. 취향에 따라서. 진젤이라던가. 뭐. 토니고타워를. 타워스 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위스키가 아니어도. 중류를 한. 보드카나. 다른 칵테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진토닉이라던가. 진피즈도. 피즈라던가. 리키라던가. 그런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다. 하이볼의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름이. 하이볼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진짜. 너무. 많은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하이볼 스타일을. 마시기 시작한게. 이제. 그. 19세기. 약간. 유럽쪽. 영국쪽. 이런 약간. 상류층들이. 이제. 꼬냑 같은 거를.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탄산수라는 것 자체도. 유럽쪽이. 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탄산수를 많이 마셨는데. 이걸 좀. 시원하게 마시려고. 거기다. 꼬냑을 좀. 타서. 이렇게. 마셨다고 하는데. 뭐. 기원 자체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그때. 그러니까. 첫. 이제. 좀. 정식의 기록은. 1800년대 후반이에요. 그. 크리스 라울러. 하는 사람이. 더. 믹스콜로지스트. 라고 하는. 책에. 하이띠고 볼. 이라고 하는. 칵테일. 제조법을. 좀. 써놨는데. 뭐. 제조법은. 얼음이랑. 탄산수. 체온 잔에다가. 1.5온즈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45미리 정도 되는. 이제. 브랜디나. 위스키를. 넣어서 만드는. 그런. 칵테일 레시피. 기록이 있고. 또. 이 하이볼이. 이제. 띄어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를.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붙여 쓰면서. 하이볼이라고. 부른거에 대한. 기록은. 1900년에. 해리 존슨이라고 하는. 바텐더의. 매뉴얼에 등장하는데. 얼음을 한. 두세개 넣은. 이제. 피즈글라스. 좀. 긴 잔이죠. 그렇죠. 그런 글라스에. 위스키를 넣고. 위스키를 한. 2온즈 정도 넣고. 그 위에. 탄산수를 채우는. 응. 그런 스타일을. 하이볼이라고 딱. 붙여서. 주스나. 뭐.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 위스키의 풍미를 좀. 돋워주면서. 입을 한번. 헹궈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이렇게 마시다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마시기 위해서. 같이 섞어서 마시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스키랑 같이 마시면. 뭐. 위스키 앤 소다. 그렇죠. 뭐. 브랜디 앤 소다. 이런 식으로. 명칭이 처음에는. 불려졌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이볼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딱. 만들어지는.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하이볼이냐. 그러니까. 위스키 앤 소다가 아니고. 꼬냑앤 소다가 아니고. 왜 갑자기. 하이볼이지. 라고 하면. 여기에. 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차를 달리다 보면. 그때는. 뭐. 뭔가. 가속을 할 수. 그러니까. 탑 같은데. 기차킬 옆에. 전봇대같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공이 이렇게 높게 떠 있으면은. 뭐. 가속을 해도 된다. 뭐. 이런 표시의 어떤. 일환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신호등 같은거죠. 신호등같이. 그리고 또 뭐. 기차가 이제. 정차를 해 있다가. 뭐. 올라가면 출발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좀.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이 떠 있으니까. 하이. 높이 떠 있다. 하이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 해서. 하이볼. 그래서. 그 모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잔에다가. 위스키. 얼음이 깔려 있고. 거기다 이제. 콜칼칼 부으면은. 얼음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런 모양에서. 이제 좀. 했다. 이런 썰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차를 타는 승객들이. 이제. 공이 뜨면은. 바로 가야 되니까. 빨리 마실 수 있는. 뭔가. 음료나. 술이 필요했던 거.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 예전에는 이제. 그런. 기차역 같은데. 왜. 기억나세요. 우리. 둘기님이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3팀님님 알 것 같아. 아. 왜 또. 기차역. 그. 기차역. 플랫폼 같은데 가면. 옛날에 막. 우동팔구. 막. 그런거 있었잖아요. 몰라요. 지금도. 지금도. 있나요. 그 기차. 그. 설로 있는데. 설로 있는데. 기차 타는 데 있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로 치면은. 지하철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 철도 들어오는. 그런 것처럼. 기차역도 가면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오는 철로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약간. 편의점이나. 요즘은 뭐. 신문 파는. 이런 게 있듯이. 옛날에는. 우동 같은 거 막. 팔고. 이런 게 있었어요. 신돌입역에서 내리시면은. 1호선 갈아서 타는 데 있어서는. 기차역. 그 플랫폼. 안쪽. 플랫폼에. 음식점들이. 그런 식으로 돼있어요. 아직도 그. 지상에는. 양쪽으로 탈 수 있거나. 주는. 있는 거잖아요. 네. 지하 말고. 지상철 같은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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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가 된 거. 나는 요즘. 지하철. 옛날에. 열차 말고. 아무튼. 그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간. 기차를 기다리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오뎅. 어디. 내가 부산까지 가는데. 어디. 대전쯤에서 멈췄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예요. 여기서 10분 정차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은 배고프면은 잠깐 내려가지고 우동 하나 시켜가지고 탁 먹고 타고 다시 타고 이런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데서도 술을 팔았나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술을, 위스키 한잔 시켜서 먹다가 이게 공이 딱 올라가가지고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경적소리도 나면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마셔야 되는데 너무 독하니까 탄산수같은거 타가지고 하이볼로 해가지고 탁 지금 그 장거리 연애할 때 얘기신거죠? 취하지 않고는 또 시작할 수 없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어쨌든 급박한 상황 하이볼, 빨리, 빨리 그런 거니까 또 이제 바텐더 들 사이에서 슬랭처럼 예를 들면 엄청 바쁠 때는 하이볼, 팍! 해서 빨리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칵테일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뭐 슬랭? 은어같이 뭐 이렇게 좀 사용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직원들이 기차 관련된 종사자 직원들이 뭐 그렇게 막 마셨다 아무래도 그렇게 기차와 관련된 것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렇게 속도계 같은 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요렇게 그거 아세요? 이렇게 수평자 같은 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도계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공 모양으로 된 게 이렇게 왔다 갔다 공기방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 빨리 달리면은 그게 올라가니까 그런 거랑도 또 연관이 돼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이 썰을 찾아보면 뭐 징계 기관이랑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것도 있잖아 어 맞아 맞아 그 골프 골프 얘기도 있잖아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골프 근데 저는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근데 골프장 가면 술을 마셔도 돼요 골프 또 있잖아요 여기 아 맞네 38세 골프 신동 저 레슨 받았는데 잘 친다고 했는데 똑같아 그 이후로 왜 안 느는지 모르겠네 오늘 야구도 잘 하시잖아요 저 운동을 좋아해서 공으로 하는 건 다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골프도 저도 이제 머리로 올린 적이 있어요 골프장에 가보면 그 이제 필드에 나가서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치다가 이게 18홀이잖아요 18개 홀을 가는 건데 한 9개 홀을 끝내면 중간에 이제 약간 매점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이볼 뭐 떡볶이도 먹고 뭐 이렇게 좀 출출하니까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이제 라운드를 돌아요 그때 술을 엄청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네 그래서 뭐 잘 치는 사람들이야 중간중간에 막 이제 플라스크 같은 데 담아 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곧 그 중간에 이제 나인홀을 돌고 그 중간쯤에 이제 밥먹 뭐 간단하게 요기하면서 맥주 한 캔 먹고 막 이렇게 한대요 옛날에도 그런 게 많았나 봐 그래서 뭐 위스키도 막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취하니까 조금 덜 취하기 위해서 이제 탄산수 섞어가지고 이렇게 마셨다고 하는데 더 취하는 거지 많이 먹으니까 한 잔 먹었고 두 잔 먹었고 세 잔 먹었고 근데 이제 그 골프공들이 막 머리 위로 막 볼이 지나가고 막 날라다니니까 하이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볼이라는 게 이상한데 가면은 하이볼 말 이렇게 했나?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던데 골프 공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다 같이 뭘 외치던데 그런 거 모르세요? 아 오비? 아니 뭐 그러니까 뭔가 다른 팀이 있는 쪽으로 공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다 같이 뭘 외치던데 위험하다고? 공 날아간다고? 그때 하이볼이던데 그런가? 저기요! 하이볼이 조심하세요! 저쪽에서! 그게 하이볼인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가? 그런 썰이 많네 어제는 또 있어요 또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을 볼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얼음잔에 긴 잔에다가 얼음 넣고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 증거기 그 올라가는 얼음이 올라가는 모습이 하이볼이다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이볼의 어떤 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게 많은 썰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봐도 유력한 거는 뭐 기차와 관련된 무언가 하지 않을까 뭐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하이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재밌는 썰이 있으시면은 그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하이볼이 그러니까 되게 만들기도 쉽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마셔왔는데 이게 이제 위스키 회사들과 만나면서 되게 뭔가 유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주류 문화를 선도를 하게 되는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면서 약간 어떤 회사가 내세우는 그런 마케팅적인 그렇죠 그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바텐더를 처음 시작할 때 하이볼 하면은 그냥 그 가쿠빈 하이볼 뭐 이런 게 생각이 먼저 났고 그 다음에 위스키 하이볼 이런 그 칵테일들이 생각이 났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 이런 스타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정 칵테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건데 처음 이런 스타일의 칵테일들이 생겨난 거는 영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생겨난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증류주에 그런 탄산수 같은 것도 섞어서 만드는 거니까 뭐 진토닉이라든지 진피지라든지 여러 종류의 칵테일들을 총칭해서 그냥 하이볼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좀 뭐 세계적으로도 뭔가 위스키 하이볼 그 다음에 하이볼의 어떤 입지가 좀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거는 일본에서 하지 않았나 가쿠빈이라고 하는 그 위스키를 마케팅 할 때 이런 하이볼 스타일로 약간 하면서 가쿠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볼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 같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맞물린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 위스키를 다루지는 못했잖아요 그동안 아 그렇죠 그렇죠 아직 못 다뤘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고도주에 대한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일본에서도 위스키 역사가 시작될 때쯤 싱글 몰트가 좀 성공이 안 된 이유도 약간 그 저도수의 술들을 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위스키 회사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를 한 거죠 자기 것을 소비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이볼이었다 스타일을 소개한 거죠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위스키 하이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이제 약간 고도주 그 옛날에 소주 소추라고 하나 소주나 사케 그 뭐 여러 증류주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물을 타서 마시는 위즈와리나 이런 스타일의 온유와리 뜨거운 물을 타서 마시는 뭐 그런 식의 약간 좀 희석해 가지고 좀 알콜 부즈를 좀 죽이는 그런 스타일의 음용 방법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이미 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스키가 이제 처음 출시됐을 때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높은 도수나 아니면은 뭐 처음에 그 다케스루가 조금 스코틀랜드 스타일을 좀 표방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스모키한 풍미를 들어간 위스키를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야마라키에서 그 산토리에서 그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인들은 굉장히 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마시는 스타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게 좀 실패했었다 그래서 이런 하이볼 스타일의 그런 마케팅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사실 카쿠빈이 지금 제가 자료조사 했을 때는 전세계 판매량 뭐 사윈가 이런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엄청 높아요 하이볼로 하이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니까 저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이볼 하면은 왠지 일본이랑 좀 연결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자카이 같은 데서 부담없이 마실 수가 있죠 몇 잔씩 마시니까 그 문제지 맞아요 그게 이게 하이볼이 도수가 높아요 은근히 보통 그 가쿠빈에서도 약간 이렇게 소개할 때 1대3 1대4 뭐 이정도 비율로 하니까 이렇게 대충 계산해보면 맥주보다도 오히려 더 독하잖아요 그죠 1대4 좀 독하게 먹는 사람도 1대2 1대2 1대3 뭐 이정도 비율로 먹으니까 뭐 저희 먹을 때도 소주 7부 맥주 3부 소주 9에 맥주 1 아니야? 꿀주? 아 저 침칭주라고 7대3 먹어본 것 같은데 진짜 바로 친해져요 한 잔 마실 때 어 그랬구나 이러면서 침칭주? 어 소주 7대3 소주 7대 맥주 3 네 좀 늦게 갔더니 맞춰야 된다면서 난 빈속인데 한 잔 마셨었더니 어 술 잘 마시네려도 한 잔 더 말아주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뭔가 핑 인격체가 바뀌더니 엄청 친해졌죠 친친 줄 알고 하이볼을 또 그렇게 말아 드신 분도 계시겠네요 아무튼 뭐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약간 하이볼의 천국이죠 일본이 그리고 여기도 약간 제가 예전에 일본 놀러 갔을 때 친구가 거기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일본분들이 결국엔 한국이랑 직장생활 좀 비슷하게 하잖아요 야근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취할 때까지 마시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하면서 간단히 하나 한 잔 하고도 그 문화 저도 이제 그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하이볼 투어를 한번 갔다 왔어요 오오 그래서 이제 그 싼토리 사회 이제 그런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하이벌 쪽으로 그 담당자분 와서 다 설명해주고 핵심 매장들 다녀보고 이런걸 해봤는데 딱 그 왜 심야식당이나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같은데서 보면 셀러리맨들이 그 약간 이자카애같은 그런 분위기에 와가지고 맥주 한잔 딱 먹고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게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맥주도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지만 하이벌도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죠. 그런거는 아마 삼티니님이 우리보다도 훨씬 많이 아시지 않을까요. 직접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기에서도 엄청 하이벌 이런 스타일 많이 드셨죠. 일본이나 뭐 아직은 그때 제가 할 때는 벌써 한 3, 4년 전이 마지막 전이니까 한 3년 됐으니까. 근데 저희가 가게 면적 대비해서는 많이 팔리는 편이었어요. 그때 가쿠빈이 많이 팔리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가쿠빈의 이 공급량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때 이제 진빔을 거기서 많이 같이 팔아주길 원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이 가쿠빈이 쇼트 쇼트라고 하더라구요. 네네. 벌써 쇼핑래는. 한 번 더 먹고 왔는데. 맞아요. 요즘에 그니까 진빔 그 빔 산토리잖아요. 산토리사에서 그 아메리칸 위스키들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슬슬 아메리칸 위스키들을 좀 하이볼로 즐기는 방법. 그래서 뭐 메이커스 마크라든지 진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이볼용으로 이제 좀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갔을 때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이볼을 엄청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전에 뭐 생맥주집에 500잔처럼. 그치 그치 치킨집이나 뭐 이런데 가면 노가리 막 먹으면서 맥주 뭐 500으로 막 뭐 한 두세 잔씩 마시고 그러잖아요. 메가하이볼이라고 있어요. 거기 간 메뉴가. 메가하이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카쿠빈 그냥 일반 이자카야 같은데 가면 한 뭐 한 370mm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한 체감상으로는 한 1리터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잔이. 근데 거기에다 하이볼을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그때 투어 갔을 때 그거를 업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원샷으로 먹었어요. 메가하이볼을요? 메가하이볼을. 건배하고 쫙 그래. 그리고 골프 치우러 가서 하이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잔이 아무리 커도 거기에 이제 얼음이 많이 채워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음료의 양은 500ml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마진율이 업장에서는 꽤 좋아요. 네. 알기로는 탭 같은 것도 하이볼로 많이 나온다고. 아예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됐고 뭐 뒤에서 이제 우리가 하이볼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맛있는 하이볼로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온도와 탄산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탄산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온도가 따라가는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판되고 있는 탄산수들은 약간 탄산의 어떤 강도가 한계가 있어요. 제품으로 나오는 애들은.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강탄산. 탄산감이 엄청 센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산토리사 같은 데서는 그렇게 디스펜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맥주 따르듯이 쫙 따르면 위스키 원액이랑 탄산수랑 섞여가지고 아예 그냥 쫙쫙 그냥 쫙쫙 뽑아낼 수 있게. 국내에서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산토리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그게 국내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개 매장 정도가 그 디스펜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금대지식당이라고 신당 쪽에 되게 유명한. 금호 그쪽에. 네네네네. 거기 삼겹살집인데 엄청 유명한데 거기. 저랑 같이 갔거든요. 거기 대표님. 투어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도 엄청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 디스펜서를 하나 설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첼시바. 그 청담쪽에 있는 거기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근데 그게 되게 진짜 재밌어요. 대부분의 요즘은 디스펜서가 더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첼시 같은 데 가면 저희가 이제 크래프트 비어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 탭에서 뽑아낸다라고 치면 이제 요즘 들어오는 애들은 약간 그 햄버거 가면 가게에 있는 콜라 그런 디스펜서들은 지금 제법 뿌려졌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내에서 유통하는 수입사에서 이제 제작해준 음료하는 것처럼 그런 원리로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계속 훌쩍훌쩍 마시겠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부피가 좀 있고 이렇게 박스형이고 지금 이제 잔이유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일본에서 사용되는 거는 약간 내장형 테이블 내장형 이렇게 이렇게 돼 디스펜서만 딱 올라와요. 그런 텐데 그거는 이제 일본 본사 쪽에서 이제 약간 아예 기계를 만든 거를 가지고 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스타일은 아마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이렇게 한 건데 약간 뭐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 박스형은 못 먹어 봤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아사히 생맥주를 요즘은 이제 불매운동을 좀 하고 있지만 많이 이제 팔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아사히도 이 디스펜서가 기계가 종류가 좀 있어요. 아 맥주 디스펜서가 네네 맥주 디스펜서가 그래서 이게 국내산이 있고 일본 수입산이 있어요. 근데 어 동시 비교는 못해 봤는데 일본 산 기계로 빼는 게 더 맛있다라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안에 있는 그 뭐 냉각기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뭐 조밀하고 더 차갑고 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쵸 같은 원리인데 그냥 그 뭐라 그래 탄산 CO2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스 통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물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정수기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위스키를 벌크로 하나 연결해 놓고 해가지고 호수로 이렇게 땡겨 가지고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렇게 싸서 해주는 원리인데 그거에 이제 밸런스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본 본사의 기계는 엄청 크게 잘 되어있다고 하죠. 세신 기술이 더 좋은 거죠. 제가 이제 물론 잔이유님하고도 같이 가서 먹어봤는데 첼시라고 하는 하이벌바 제법 잘 나와요. 제법 이게 그렇죠. 그거는 일본에서 본사에서 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잔이유님 같은 최고 훌륭한 바텐더들이 빼는 것만은 좀 못하지만 그렇죠. 제법 꽤 맛있게 나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희도 그러면 거의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더 맛있죠. 아이도 겸손하겠고 뒷툰에서 뒤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전이 이러면 정갑시 정갑시 막 이러고 밑에서 사람이 아니고 입으로 소리도 좀 내주고 조그마한 의자 하나 있어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 마치 기계처럼 아까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참 대단합니다. 일본 몰카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이제 그 산토리사에서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볼 투어를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대표님들이고 뭐 이런 키맨들이고 이래서 자기네들 어떤 어떻게 보면은 세일즈 마케팅 그런 포인트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기네들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막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고 너네들도 이렇게 해서 니네 업장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같이 가셨던 분 한 분도 오픈하셨어요. 도깨비 뭐 업체를 말해도 되나 얼핏 뭐 도깨비 하이볼인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아 그쵸 그쵸 그 뭐 하이볼 저희도 뭐 이제 그 당시에는 하이볼빨을 좀 새로 하려고 이제 갔던 거였고 아마도 대표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가셨겠죠.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퇴근하고 그냥 가볍게 한 잔 먹고 가는데 이제 맥주를 되게 많이 마시는데 맥주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특정 성분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이게 통풍이라고 하는 질병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부당포만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맥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 막 일일이 다 하루 끝나고 마감할 때 뭐 그 관세척 간 그 뭐라구요 호수 세척 다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로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제 위스키 하이볼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증류 주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뭐 단가도 좀 이제 맞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주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관에 뭐가 껴요 그렇죠 네네 찌꺼기가 많이 끼는데 구수물들이 많이 끼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런게 좀 없겠네요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많이 유도를 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이볼 엄청 많이 판매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자카야는 물론이고 음 요즘에는 진짜 뭐 음식점 같은 데서도 하이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도 요즘 많이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뭐 근데 이제 진짜 드셔보셨어요 혹시 저는 진짜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물론 이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매장이 갔는데 그게 이제 주가 아닐 거잖아요 음 그 하이볼이라는 메뉴 자체가 주가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뭐 그냥 좀 싸게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면 된다지만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하이볼 나오더라고요 진짜 뭐 잔두 막 플라스틱 것 같은 거에다가 해가지고 얼음도 막 재빙기 얼음 그냥 넣어서 이제 거기까지 좋아 이제 술을 따르고 토니 워터를 이제 냉장고에서 딱 꺼냈는데 반쯤 소비된 재사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재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 갓 딴 거 같으면 괜찮은데 막 한 20분 30분 지난 그런 거 해서 따르면 막 탄산감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잔에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받으면 저렴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거 진짜 먹으면서도 하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새 맥주 한잔 먹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도 뭐 경험이 있습니다 탄산이 없어 맹맹은 얼음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요 실망했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영업을 해 봤던 마음에서 이렇게 4,000원이면 너무 싼데요 그래도 보통 제가 싸게 본데들이 뭐 6,500원 근데 잔이 아 요만해요 작은 잔 작은 잔 종이컵만해요 종이컵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요 잔을 요 가쿠빈 로고가 있는 잔이나 진빔 로고가 있는 정품 잔을 잘 안줘요 아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쳐보시면 판매되잖아요 한 2만원 해요 한잔에 와 진짜요? 잔 하나요 비싸네 그냥 개인거래가가 아니라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래 가격이 한 2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한잔에 음 근데 그거마저도 잘 못사서 이게 일정량의 수를 사입을 해야 이 수입사에서도 잔을 주는데 그거를 이제 사입을 안하면 안 주다보니까 잔을 못 구해요 그네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대체잔을 쓰는 경우도 많고 500잔 500잔 하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게 또 우리는 말씀하신 일본 사람들보다 좀 독축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얘네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뭐 그죠 45ml 정도 넣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병을 사면 한 17잔 정도 뺄 수가 있어요 원래 들으면 근데 대부분이 좀 진하게 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두 샷 샷 추가 근데 샷 추가를 돈을 받기가 좀 애매하니까 근데 이게 뭐 클래식 바들처럼 한 잔에 만 원이 좀 넘어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6,000원 7,000원 이렇게 팔면은 맞습니다 이거를 뭐 한 잔 더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커피샷 추가에도 500원에서 1000원을 받는데 당연히 더 받으셔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게가 만약에 좀 더 고급화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좀 더 좀 편한 분위기일수록 뭐 소주값 500원 올리면 난리나는 것처럼 이게 좀 어렵네요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만드는 법이나 이런 거 어떤 스타일로 드세요 하이블로 물론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일라 위스키도 하이블로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조금 약하게 먹을 땐 탈리스컵 좀 강하게 먹을 때는 뭐 아드베기나 라프로잇 같은 뭐 라가블린 이런 거를 스모키한 위스키들을 하이블로 먹을 때 좋은데 그럴 때는 프레인 탄산수를 넣어요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프레인 탄산수를 넣고 그냥 가니쉬도 안 하고 뭐 약간 후추 약간 뿌리던가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위스키 뭐 어떤 위스키든 그런 거는 토니 워터도 좋아하고 저는 진저헬도 좋아하고 오히려 그렇게 좀 플레이버나 단맛이 좀 들어간 게 저는 좋다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하이브를 잘 안 먹습니다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거의 잘 안 먹어요 솔직하게 소맥? 소맥도 잘 안 먹어요 탄산가지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맥주도 솔직히 잘 안 먹고 그나마 맥주는 좀 먹는 편인데 그렇게 잘 안 먹고 저는 아시겠지만 뭐 칵테일도 거의 어지간하면 한 8,90%는 마티니 뭐 이런 느낌이어서 하이보를 잘 안 먹습니다 둘기님은 어떻게 만드는 거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손님이 원하시는 걸로 하는 건데 그냥 뭐 스타일을 좀 추천을 해요 이제 기주 그러니까 보통 저는 플레인 탄산수를 좀 쓰는데 저는 이제 바에 있다 보니까 음식이랑 같이 먹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위스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요즘 그런 게 그냥 니트로 마셨을 때 좀 개성이 없고 약간 그냥 그런가 심심한가 이런 애들을 이제 그렇게 하이볼로 먹으면 갑자기 얘가 향긋해지고 화사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 고런 것들을 좀 찾아내 네 네 니트로 마시기 좀 그런가 하면은 하이볼 한 잔 타고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좀 저렴한 아니면 블렌디드 위스키 어 그런 애들이 하이볼로 마시면은 더 이렇게 좀 좋은 평을 받는 이유가 개성이 뚜렷하지 않고 뭔가 이제 향을 좀 머금고 있는데 강하지 않은 애들이야 근데 이게 탄산수를 탁 타면서 그 향들이 쫙 이렇게 좀 더 살아나면 그냥 마셨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요 맛있겠다 맛있게 한번 타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우리 그거는 우리 둘기님이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는 일단 업장에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기주의 온도를 낮추는 것과 잔의 표면에 온도를 낮추는 것 그리고 탄산감 인데 저희는 업장에서 탄산을 주입을 하는 거 소다스트림 이런 거를 쓰거나 그쵸 요즘에는 소다스트림 같은 그런 탄산수 제조기가 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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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을 조금 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싱하 같은 그래도 탄산감이 있는 탄산수 그런 탄산수를 쓰고요 처음에는 잔을 먼저 온도를 낮춰서 얼음을 넣고 물을 좀 따라가지고 잔의 표면 온도를 낮춘 다음에 얼음을 저희는 재빙기가 있으니까 얼음을 써도 되잖아요 얼음 버리고 이제 좀 좀 더 단단한 단단하고 질이 좋은 얼음을 넣고 이제 위스키가 상온에 있는 애들은 먼저 부어줘고 이제 좀 칠링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탄산수를 얼음에 닿지 않게 살살살살살해서 좀 기포를 살려주고 섬세한 기포를 좀 살려주고 네 그 다음에 얼음을 살짝 들썩 해줘요 엉덩이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그럼 얘가 이제 한번 살짝 섞이거든요 응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더 살짝 표면에 이제 탄산수를 따라주면서 좀 첫잎에 탄산감이 쫙 느껴질 수 있게 좀 거친 탄산들을 좀 넣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좀 살아있네요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배웠으면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이브 그러니까 맛있는 하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얘기하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온도하고 탄산감 그러니까 이제 온도는 최대한 뭐 좀 차갑게 하는 게 좋은데 집에서 집에서 이제 업장이야 뭐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얼음도 많고 뭐 단단한 얼음 사서 쓰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집에서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한다라고 하면 하이브를 맛있게 마시려면 일단 좀 유리로 된 잔을 냉동실에다가 조금 넣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잔이 좀 차갑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온도를 좀 낮추고 얼음은 뭐 집에서 얼리는 얼음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돌 얼음 같은 거 조금 그런 거 사서 냉동실에 한 이틀 정도 뭐 짧게나 하루 정도 넣어 놓으면 이게 더 단단한 느낌이 생겨요 물기가 없이 그런 얼음들을 좀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탄산감인데 탄산감은 뭐 집에서 소다스트링 같은 거 쓰시면 좀 더 넣을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없다라는 전제하면 최대한 좀 작은 양의 그 용량의 캔이라든지 아니면 병으로 된 탄산수를 사셔가지고 그냥 한 잔에 한 캔 정도를 딱 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두 잔이 나오는 걸로 해서 두 잔을 한 번에 만들든지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페트로 된 토닉워터라든지 탄산수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부 한 잔을 만들고 그걸 닫아 가지고 다시 이제 뭐 냉장고에다 더 넣어 타거나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면 확실히 탄산감이 확 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용하면 탄산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은 저는 맛있는 탄산수 그러니까 하이볼을 집에서도 드실 수 있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좀 뭐 넣으면 좋은 물론이 부재료 기조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그런 것도 좀 그것도 비율도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율은 뭐 대부분 이제 그 일본 뭐 위스키들 보면 가쿠빈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에서 보면 1 대 4를 강조하고 그 메이커스 마크 그때 했을 때는 1 대 3 매막이 뭐랑 말아요 매막도 탄산수 일반 탄산수로 많이 하는데 이제 1 대 4 1 대 3 1 대 4로 하면 너무 묽어 너무 묽은 느낌이고 1 대 3 하면은 이제 조금 부드럽게 좀 그냥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 대 2 2.5 아니면 이 정도 좀 좀 독하게 먹으면 좀 도수가 좀 있게 네 그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경우는 하이볼 하면은 솔직히 음식이랑 굉장히 페어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자카야 음식이나 이런 거랑 잘 어울리는 이유가 약간 기름지거나 뭐 튀김요리라든지 이런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치맥 치킨과 맥주 엄청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는 치가 치가 치가라고 해야 되나 하 뭐 하가 이게 무슨 표현이 있던데 제가 적어놨는데 찾질 못하겠네 아무튼 하이볼하고 가라하게 되게 페어링 잘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꼬치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꼬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바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가라하게나 약간 튀김류 그 다음에 조금 기름진 음식이랑 하실 때는 니트도 좋지만 하이볼로 한번 시원하게 드시면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서는 약간 야외 테라스 같은 공간에서 탁 마시면 좋죠 캠핑 가서 마시면 근데 약간 하이볼은 그 약간 뭐 특수 계절성이 있긴 한데 겨울에도 저는 좀 드시는 분들도 본 것 같은데 아 진짜 석화 같은 거 철일 때 아일라 위스키랑 해가지고 하이볼 쫙 탁 그리고 약간 이제 난 그 사진 너무 마음에 들더라구요 약간 겨울에 눈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 눈에다가 위스키 바트를 딱 꽂아 넣는 거야 그러면 칠링이 쫙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캠핑하고 오뎅끼데스까 오뎅끼워놨스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뎅이랑 같이 오뎅탕이랑 하이볼 먹는거지 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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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시죠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이볼을 집에서 드실 때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정말 맛있는 업장에서 먹는 하이볼 뭐 못지않은 하이볼을 드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셔가지고 어떤 위스키라도 좋습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끔씩 이렇게 칵테일들 소개해 주실 거니까 오늘은 이제 하이볼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시죠 다음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일본 위스키를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니죠 하이볼 우리 이제 스타일 어떤 좀 특이한 스타일이었으니까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치 블렌치 할거에요 요 부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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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그랜츠라고 하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에 대해서 발렌... 발... 아니 발렌이래 발베니와 글램피딕 이런 윌리엄 글렌치 앤 선즈 에 위스키들이 블렌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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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 그랜치 역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니까 위스키라서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에 제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